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황금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이렐리 맵 홍주명 대표입니다. 요즘 이제 많이 나오는 뉴스 중에 디커플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미국 증시는 잘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뭐 쫓아가냐. 즉 커플, 커플이라는 것을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디, 반대의 의미를 뜻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가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더 컸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려움, 위기는 결국은 또 기회 하나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 시장 엄청나게 갔었고 그 다음 다시 2000지 시장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기미도 보이고 있고 즉 항상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죠. 내가 팔면 올라가고 내가 사면 떨어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항상 중심을 잡고 있으면 결국은 그 순간 수익을 볼 수 있는 순간 한쪽 방향만 되니까요.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겠죠. 황금 주식과 명쾌한 타이밍이 필요할 텐데 오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주 시장이 위기와 기회 속에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을 텐데요. 제가 오늘도 많은 부분 준비했습니다. 하단 보시게 되면 부족한 시간 동안은 QR코드와 문자 샵 3772 황주명 입력 후 전송해 주시게 되면요. 또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 여러분들과 또 소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강의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수 있죠. 라이브 강의 무료로 또 들어보시고 싶으시다. 소통하는 시간 가져보고 싶으시다. 이러신 분들은요. 매주 일요일 저녁입니다. 8시부터 9시까지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물음표잖아요, 그렇죠? 물음표를 또 느낌표로 찍어드리는 시간 같이 함께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밌는 내용 준비했습니다. 제가 연구한 것 중에 사실 전업투자자분들이나 혹은 많은 개인투자분들이 많이 투자하는 방식 중에 하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빅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빅이란 뭡니까? 비밀기법이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빅이 오늘 오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고가 투자법이라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고가. 신은 새로 신을 뜻합니다. 즉 새로운 고가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종목들에 대한 투자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내용은 2차전지. 메타버스 제약바이오입니다. 매매법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제가 정리해서 갖고 오는 건데 어디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경험과 또 어떤... 우리가 이제 륜에는 두 가지 륜이 있다고 그러죠. 어떤 게 있다고 그러죠? 경륜이 있고요. 열륜이 있다고 그럽니다.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하고 또 어느 정도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절대 무시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진짜 연륜과 경륜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저도 주먹구구식으로 내가 젊으니까 뭐든지 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보다는 또 살아왔던 방식과 또 어떤 고통과 고난 속에서 겪었던 연륜은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는 또 다른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또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저는 경륜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경륜이란 것은 경험을 오랫동안 했던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시장에서 한 15, 16년 있는 것 같습니다. 15, 16년 동안 바라보면서 느꼈던 고통, 고난 그리고 거기서 느껴지는 어떠한 경험 이런 부분들이 결국 여러분들께 전달되는 어떠한 진실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1, 2년 안에 운이 좋게 수익이 날 수도 있고 방법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제가 볼 때는 한 20년 정도 어떤 한 분야에서 20년 정도 했을 때 한 사이클을 볼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제가 이제 베테랑이라고 보는 것은 한 분야에 30년 정도 이상 했을 때를 정말 슈퍼베테랑이라고 봅니다. 10년 이상은 어떤 분야에 유지가 돼 있었을 때 대부분 10년이 이제 강산 하나가 변하는 거니까 하나의 사이클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경륜이 5년, 6년일 때는 분명히 겪지 못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떠한 삶 속의 지혜를 얻을 때는 연륜이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어떠한 일의 지혜를 필요할 때는 경륜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경륜을 통해서 15년, 16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또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다양한 부분도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매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신고가에 대한 정의가 사실은 굉장히 모호합니다. 주식이 왜 어려운 줄 아세요? 뭐 이런 거잖아요. 1 더하기 1은 2다. 혹은 2 더하기 2는 4다. 4 더하기 4는 8이다. 이런 게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공식이라고 우리가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 공식이 누구나 다 아는 공식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가 1 플러스 1이 2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참 쉬운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자녀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공부할 때가 쉽다. 왜 공부할 때가 쉽다는 얘기를 하죠? 결국은 공부할 때는 답이 있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쉬운 거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죠. 인생에는 답이 없다. 이게 A가 어떤 관점에서는 답일 수도 있고 B가 어떤 관점에서는 답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유행했던 노래가 있었죠. 테스형이라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소크라테스를 찾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겪다 보면 어떤 답이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어떤 그러한 부분들을 누구가 정의가 예를 들면 A라는 정의도 있을 거고 B라는 정의도 있을 거고 C라는 정의도 있는데 다 맞을 수도 있고 다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식을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제인스 사이먼스라는 제가 굉장히 좀 현실적인 투자자 중에 본받을 수 있는 어떤 투자자 중에 하나가 이제 확률적 계산을 하게 되는데 확률, 수학으로 풀어가서 확률을 높이는 게임이라고 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주식하게 되면 만약에 수치로 표현할 때는 확률과 통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확률과 통계. 그래서 이 확률과 통계를 잘하는 분들이 오히려 주식적으로도 경우의 수에 따져서 잘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확률과 통계상 신고가라는 정의를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에 대한 조금 더 확률 높고 조금 더 많은 포지션상에서 접근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라는 개념을 좀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죠. 그 기준에 이 세 개 몇 번 돌파를 하다가 실패하고 뚫으면 이 종목이 우리는 신고가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왜냐하면 이 기간 동안에 악성 매물이 세 번을 소화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혹은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서 240일 기간 동안에 어떤 특정 자리를 뚫게 되면 이게 신고가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어떠한 관점에서 어떠한 기준을 잡고 가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그 부분이 틀리지 않고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가의 본질을 이해하며 신고가 매매를 왜 할 건가에 대한 제가 항상 주식에서는 확률 높이려면 원론을 공부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학도 마찬가지지만 그 왜 그럴까? Why? 이게 굉장히 큰 답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 신고가 매매를 할 것인가? 신고가 매매가 이거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왜 이걸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찾을 수밖에 없는 논쟁이 되겠죠. 그래서 왜 신고가 종목이 좋다고 하는 것일까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좋을까요? 그 이유는 그건 거예요. 신고가가 되게 가격이 높잖아요. 원래 이런 데 사면 안 되잖아요. 우리 배웠던 여러 가지의 가치 투자 워렌 버핏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바닥에 사서 고점에 팔려고 그러죠. 즉, 쉽게 얘기하면 코카콜라라는 종목이 굉장히 실적 악화와 우려감으로 주가가 많이 빠질 때 사서 기다려라. 그럼 다시 화랑이 되고 어떠한 시장 점위를 유지하고 있으면 그 부분에서 주가는 다시 갈 것이다 라는 게 워렌 버핏 투자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투자법이 아닌 신고가 투자를 한다는 건 굉장히 높은 자리에서 새로운 고가를 갱실하는 자리에서 접근하는 거죠. 그런데 왜 좋다고 할까? 사실 기본적으로 좋은 게 아닌데 그 이유는 더 이상 악성 매물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다 수익 구간이므로 우려감보다는 기대감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종목을 매수 하락하게 되면 다시 올라오면 매도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얘기냐? 내가 주가를 이렇게 올라가다가 샀어요. 여기 살 수도 있죠. 샀는데 주가 계속 빠져. 악재도 없는데. 그러면 여기 있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면 아 본점만 되면 정리해야지. 아 이 정도 못 해먹겠네. 수익이고 뭐고 에이 나가야지. 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면 올라갈 때마다 이러한 구간 구간 구간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리스크 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위험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위험 자리가. 그래서 앞서는 매도해야지 앞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리스크가 있다. 그러면 이러한 매물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간적인 부분과 또 계속해서 매도가 나오니까 우리가 이제 우라통인 터진다. 이런 표현을 쓰실 정도로 굉장히 화가 나는 구간들이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다리는 게 너무 어려우신 분들 성적이 급하신 분들은 이런 투자법이 안 맞죠. 워렌 버핏은 뭐냐.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이 소화하는 기간을 기다려서 본질의 가치를 찾아가는 종목을 착화해라. 이건 워렌 버핏 투자법.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투자법은 신고가로 향해 가는 종목을 보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떠한 신고가가 좋은 건가라는 얘기가 되죠. 저는 악성 매물이 기다리기 쉽기 때문에 신고가가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위글을 토대로 하면 악성 매물을 모두 소화한 후 상승하는 신고가가 좋은데 그 기준을 들이면 기준을 들이면 일반적으로 3년 혹은 5년간의 3년 혹은 5년간의 매물을 모두 소화한 종목이 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으로 생각해보면 3, 5년간 모든 악성 매물을 소화했다는 것은 특급 포제 혹은 수급이 기대된다는 것을 우리가 의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자, 매입법으로 봤을 때 어떤 특정한 종목이 내려갔다가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자, 이 구간이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다 매도하고 나서 새로운 수급이 새로운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특급 포제 혹은 수급이 기대된다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떠한 기준으로 신고가를 찾는 것이 좋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한 번 더 던질 수가 있겠죠. 자, 신고가를 찾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3에서 5년 기준으로 쉽게 한눈에 볼 수 있는 걸 선택하는 것이 좋다. 3에서 5년 기준의 차트를 본다라는 얘기예요. 자, 1봉, 주봉, 월봉으로 구분이 되고 연간을 통해 파악할 때는 월봉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고 전체 그림에서 작은 범위로 한 단계 앞으로 적용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죠. 자, 월봉 기준은 약 30개월 5년은 60개월 그래서 교집합이 36개월을 적용하게 됐는데 그런데 조금 더 폭넓게 종목을 찾기 위해서는 30개월 신고가를 찾는다는 거예요. 30개월 신고가라고 하면 얼마예요? 3년 이상의 신고가 가끔 그런 얘기라서 신고가를 찾았는데 종목이 안 가요. 왜? 120개월 신고가인 거예요. 120개월 안 간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자, 신고가 종목을 찾고 나면 시장의 트렌드로 가게 되는데 시장의 트렌드가 맞아야 지속적인 상승이 가능합니다.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위메이드가 상승을 했고요. 이차지 관련해서는 에코프로 비엠이 지속적인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고가인지 알겠죠? 간다 30개월 이상 악성 매물을 다 소화하고 올라온 캔들 종가 캔들을 우리는 신고가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실적이 좋다면 실적이 좋다면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금상 첨화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시장의 트렌드에 맞아야 되고 지속적인 성장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위메이드 워낙 많이 말씀 드렸어요. 위메이드 위메이드 오늘도 상승을 했는데 위메이드랑 그다음에 2차전제 대표 종목은 에코프로 비엠이에요. 쌍두마차라고 그러잖아요.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가는 종목 어쨌든 많이 갔기 때문에 이제는 좀 리스크하죠. 어쨌든 이렇게 보면 목표 수익률은 어떻게 되냐? 주가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돌파를 하는 구간에서 돌파를 하는 구간에서 일반적으로 돌파 구간에서 2배 3배 4배 5배 10배 10배 이상은 모르겠습니다. 10배 거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걸 10배 이상 간다 해서 위메이드는 5배 상승 네이처셀은 10배 상승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본 거예요. 전고를 돌파하고 나서 간 걸 보니 위메이드는 5배 이상 상승했고요. 네이처셀은 10배를 상승했습니다. 아프리카 TV 10배 에코 프로 BM 5배 상승했죠. 특히 내용은 좋지만 총이 작을수록 상승폭이 클 가능성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위메이드가 6조에서 30조 가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6천억에서 3조 가기는 쉽죠. 상대적으로 이러한 노직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이해하고 적용하고 활용하고 테스팅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까지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킷 스튜디오라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버킷 스튜디오 결국은 이제는 빗성 관련된 섹터의 종목들로 상승을 했죠. 그런데 주가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여기 심리를 보자고요. 투자 심리. 이제부터 본격적인 내용인데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더 궁금하신 부분들에 다양한 정보들에 대해서 궁금하시잖아요. 어떠한 섹터의 섹터의 종목들이 움직이느냐. 이 부분은요. 아래 하단 보시면 QR코드와 문자 샵 377이 황주명 입력 후 전송 가능하십니다. 다양한 정보와 이야기들 함께하는 시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버킷 스튜디오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으로 두각을 받았습니다. 메타버스 메타버스에 대해서 용어를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메타와 버스입니다. 버스인데 사실은 사실은 이 버스가 이 버스보다는 이 버스죠. 사실은 이 버스 아닙니다. 자 뭐냐면 메타라는 것은 초월한 뜻일 거예요. 초월한 혹은 우주의 이런 뜻으로 보시면 돼요. 초월한이라는 뜻이고 사실은 그리고 이 버스라는 것은 유니버스를 의미해요. 유니버스 뭐냐면 유니버스라는 건 현실의 의미잖아요. 현실을 초월한 것 현실을 뛰어넘은 것 현실을 뛰어넘은 게 뭐예요? 가상현실이죠. 간단하죠.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용어는 쉽게 말하면 가상현실이라는 뜻이에요. 가상현실 그러니까 현실 유니버스라는 우주적 세계관에다가 메타라는 걸 뛰어넘는 걸 얘기한 거예요. Don't worry, BFB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용어 쉬워졌죠. 그러면 그 메타버스라는 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6월부터 얘기했어요. 그때 방송에서 나올 때 메타버스는 실적도 안 나오니까 보지 말라는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어떠한 그런 매체를 통해서 근데 지금은 메타버스의 세계가 얼마나 좋은지 너무 많은 쪽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메타버스 강의는 제 앞에 강의 앞에 강의 앞에 강의 앞에 강의도 다 메타버스예요.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에 대한 세계관이 워낙 크다 보니까 왜냐하면 삼성얼라이언스가 나왔잖아요. 전 대기업이 가는 것은 따라가라고 그러죠. 왜? 판다라는 게 결국 거기에 수많은 고급 인력들이 다 있다고요. 우리가 어쨌든 간 너무 특출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봤을 때 이 메타버스가 형성될 수 있는 세계관의 가치를 보자고 그랬죠. 메타버스가 가상세계가 만들어졌는데 현실세계랑 구분을 하자고요. 가상과 현실이 똑같아지려면 결국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화폐가 있어야 됩니다. 돈이 주고받을 수 있어서 이때의 화폐를 우리는 달러든 원하든 화폐를 부르고요. 메타버스는 이 화폐와 등가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가상화폐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거 가상화폐라고 부르고 서로 1대1 등가가 가치가 있대서 펀져블 토큰이라고 부릅니다. FT라고 불러요. 근데 이 가상화폐만 있으면 뭐가 안되냐면 이 가상화폐를 쓸 게 없잖아요. 이 가상화폐를 쓰게 만들어줘야 된 거예요. 왜 제가 가상화폐가 결국은 갈 수밖에 없다라고 구조를 예전에 말씀드렸냐면 지금은 제가 가상화폐를 좋아하진 않지만 이 화폐를 쓸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이 가장 큰 돈 쓰는 게 뭐예요? 땅이죠. 집이죠. 이 문서입니다. 채권 문서라든지 계약 문서라는 거죠. 이 문서가 있어요. 채권 계약서라고 보시면 돼요. 이 화폐라는 것. 그럼 이거는 나와 어떤 이 계약서가 오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등가가 성립되지 않죠. 그리고 여기서 세계관원이 뭐예요? non-fungible token non-fungible token NFT가 나온 거예요. 뭐냐면 이 문서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NFT를 거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양이에 대한 캐릭터를 키워서 거래할 수 있고 기사를 키워서 거래할 수 있고 게임을 통해서 NFT를 만들어서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쓸 수 있는 공간이 시장에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없었을 때 가상화폐는 비실비실됐습니다. 근데 이 NFT가 나오고 나서 지금 뭐 서울옥션이라든지 그림 쪽에 대한 NFT가 축축축하는 게 뭐냐면 이 non-fungible token 그것을 거래할 수 있는 것이 가상화폐가 있기 때문이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NFT가 나오고 나서 제가 NFT 나오기 전까지만 가상화폐는 불가능할 거다 얘기했고 제가 NFT 나오고 나서는 한 번 더 파급 효과가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강의는 이전부터 했습니다. 제가 가상화폐 나오고 나서 올해 한 책을 여덟 권 읽은 것 같아요. 지금 시중에 있는 책들은 유명한 것들은 다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리고 나서 너튜브도 보고 다 보고 나서 관련해서 제가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만든 로직이에요. 누가 얘기한 건 아니고 트렌드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제조업 얘기했던 분들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수익적 박탈감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게 트렌드와 산업도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법만 공부해서는 안 되고 어쨌든 버킷 스튜디오는 관련적으로 빗썸 관련주로 엮여있었고 또 KRW 이런 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KRW에 상장되어 있는 KRW라는 것은 한국 돈으로 거래될 수 있는 코인과 바꿀 수 있는 상장사가 네 군데가 상장사가 아니죠. 거래소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어딥니까? 업비트 그 다음 빗썸 코인원 코인 나머지 다 아웃됐죠. 물론 다시 신청할 겁니다. 그래서 업비트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죠. 뭐예요? 카카오 카카오 게임즈 우리기술 투자 에이티넘 인베스트 한화 다 움직였어요. 빗썸 관련된 거 뭐예요? 위메이드 그 다음에 비덴트 버킷 스튜디오 이 로직에서 움직였잖아요. 코인원은 뭐가 있어요? 게임빌 컴투스 그 다음에 위즈웍 스튜디오 다 움직였죠. 자 코빗 관련된 거 넥슨지티 넥게임즈 조이시티 이런 종목들 다 움직였잖아요. 제가 이 4대 코인 관련된 종목들의 핵심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내려오면 또 봐도 돼요. 자 그 중에 버킷 스튜디오는 빗썸 라인에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주가를 보니 과거의 상태를 보면 자 여기서 주가를 올라가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주가 올라가려고 했는데 쫙 하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락한다 슬프다 도 중요하지만요 아 점점 악성 매물 시간적으로 기다리다 버티지 못한 라인들의 자금 이탈이 있구나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나서 쐈어요. 자 악성 매물에 대한 부분들을 다 소화하고 나서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없는 거예요 위가 없으니까 신고가 나 이제 빼꼼히 고개 들었어요 하는 순간 위로 빵 쏩니다. 얼마까지가 됐어요? 일반적으로 2배 3천원에 2배 6천원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비썸 같은 경우는 6천원 정도까지는 상승 흐름이 어떻게든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드렸었죠 제가 재밌죠 결국은 이 구간 우리가 결국 전고라는 것은 전고라는 것은 시작했다가 실패해서 투매물량 나오고 시작했다가 실패해서 투매물량 나오고 시작해서 실패했다가 투매물량 나오는 이 구조가 우리는 전고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투매물량을 통해서 퉁퉁퉁퉁 헐어지게 됐을 때 이 구간 나중에 이 종목은 다시 내려오게 되면 내려올지는 모르겠지만 3천원에 매수하는 게 다시 맞겠죠. 스타트했던 자리니까 이게 지지와 저항을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덱스터 덱스터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코인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대한민국이 지금 걱정되는 게 잘 되는 거 하나 굿 배드 이렇게 나오죠. 대한민국이 잘 되고 있는 게 뭐예요? 이거 아셔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무엇이 잘 되고 있습니까? 굿 그게 무엇이 못 되고 있습니까? 빽 굿은 오징어 게임이 대표적인 것 같아요. 오징어 게임이 컨텐츠죠. 컨텐츠 지금 오징어 게임이 너무 핫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그 오징어 게임에 그 무궁화 꽃이 피웠습니다. 여자 캐릭터 영희인가요? 그 캐릭터가 너무나 잘 유행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컨텐츠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배드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사실은 이 오징어 게임이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죠. 물가 상승 이 물가 상승이 리스크한 거죠. 지금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저는 배달하시라고 봐요. 지금 서민 물가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 음식이라든 이런 부분들 준비하고 저는 배달도 보니까 배달비가 점점 배달하고 음식 먹으려고는 꽤 높더라고요. 예전에는 실제로 이렇게 기시면 돼요.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 5천 원이어도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았어요. 그렇죠? 5천 원이어도 뭐 이렇게 좀 괜찮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5천 원짜리는 먹을 데가 없어요. 5천 원짜리 찾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7천 원짜리 음식으로 보면 느껴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5천 원이면 그래도 세트도 있고 그랬거든요. 지금 7천 원이어도 고를 게 별로 없어요. 이제 다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8, 9천 원 정도 됐어요. 음식이. 그리고 냉면값도 막 1만 원 넘는 것들도 있죠. 뭐예요? 이게 인플레이션이라는 거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사실 제조업에서는 굉장히 리스크거든요. 물가 상승이 이끌어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니까. 그런데 이 컨텐츠 우리나라 그 컨텐츠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처음에는 우려를 했죠. 뭐 어떤 부분을 우려했냐 인건비가 들어가잖아요. 결국은 수많은 어떤 배우들 액터들이 참여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돈 그러니까 머니가 적게 든대요. 이건 또 무슨 얘기야. 이러실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대작에는 어떤 스케일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크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스케일도 많이 넓어졌죠. 처음에 우리나라의 어떤 변화를 만들었던 건 쉬리라는 영화였죠. 한스키 나오는. 그런데 그 이후에 스케일이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스케일이 여기 100이라면 우리나라 50에다가 뭐가 들어가면 된대요. 감정이 들어가면 된대요. 이 감정선이 대단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외국은 스케일이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스케일에다가 이 감정선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베스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니적인 측면이 감정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대한민국만의 감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죠. 사실 오저게임을 분석할 때 대한민국에서 느껴지는 감정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고 너무 번외로 많이 간 것 같아서 그런데 지금 저는 콘텐츠 관련된 게 내년 상반기까지도 움직인다고 봐요. 제가 콘텐츠 관련돼서 주가를 보게 되면 제가 주가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 기간이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롱텀이에요. 롱텀. 그런데 주가가 긴데 만 원부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죠. 악성 매물이 있었고 예전에 신과 함께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고 나서 VFX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리스크가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딱 뚫어줍니다. 오랜 기간에 악성 매물을 뚫어준 거예요. 위가 열려버린 거예요. 이제부터는 VR이라든지 AR이라든지 시각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 종목이 투과를 받기 시작하는 거죠.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붕붕 날아가죠. 그래서 1차적으로 2만 원을 갖죠. 지금 3만 원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왜? 이 종목 같은 경우 시장 트렌드가 맞고 트렌드가 두 개가 맞아버린 거예요. 이 기술이 나중에는 메타버스에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있고 첫 번째는 콘텐츠라는 내용도 같이 가버리니까 그 부분이 연결되면서 주가에 대한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전고 돌파를 만들어버리잖아요. 이 기간이 얼마라고요? 기월수로 보게 되면 제가 30개월이라고 말씀드렸는데 30월 동안 전고를 깨지 않고 왔다가 뚫어버리는 악심 대부분 대부분 왜 실패하냐면 241년이잖아요. 12개월짜리 신고가 돌파를 보다 보니까 그 이전의 악성 매물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3년 정도면 웬만한 악성 매물은 다 스스로 버티지 못하고 사라집니다. 그럼 덱스톱까지 봤고요. 위메이드 위메이드라는 종목은 NFT 디남 펀저블 토큰과 가상화폐 관련주로 투과를 받았죠. 위메이드가 정말 힘들었던 종목이었어요. 지금이야 이렇게 해피이지만 이 구간부터 이 구간까지 그 고통과 시련은 6,800원짜리 종목이었으니까 6,845원짜리 물론 이게 무증을 하고 나서의 가격자이긴 하겠지만 그래봤자 13,000원짜리였잖아요. 6,800원 어차피 이것도 조정을 받았으니까 그 기준으로 했을 때 7,000원이라고 봅시다. 7,000원이라고 했을 때 10배면은 7만원이죠. 30배면은 7,3에 21만원 30배 갔어요. 30배 종목이 더 밑에서 가면 60배까지 갔는데 30배를 상승합니다. 30배를 근데 이 구간까지는 똑같았어요. 2배 이 정도 구간에서 유지가 됐죠. 근데 어떤 우리가 말했던 특정 구간 특정 구간을 뚫고 나니까 그냥 빵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를 자 여기서부터 올라간 거는 지금 제가 보면은 3만 5천원부터 올라갔어요. 3만 5천원부터 올라갔고 자 이게 지금 총에 6조가 넘습니다. 6조가 넘는 종목이 5,35,5,15,5,17만 5천원 5배를 갔습니다. 최소 5배를 올라가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두 달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우리가 개념상에서 어떤 특정 기간 신고가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정했어요. 그 신고가의 개념이 30개월 이상의 신고가라는 전제가 깔렸을 때 우리는 종목적으로 펀더멘탈과 흐름과 천체적인 변화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재밌습니다. 우리가 자 다음은 보겠습니다. 위즈벅 스튜디오 자 메타버스 관련주로 두각을 봤습니다. 메타버스 우리가 이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하는데 자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건 이렇게 집은 거 아저요. 그 코인1이 있고요. 코인1의 주주가 게임빌루가고요. 게임빌의 주주가 컴투스 그러니까 컴투스의 주주가 게임빌이고요. 컴투스가 위즈웅 스튜디오가 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구조 그러니까 이 종목들이 다 갔죠. 자 메타버스 관련주로 두각을 받게 됩니다. 자 주가적인 부분을 봤을 때 한번 뚫을 기회에서 시도를 합니다. 시도 아 이거 개인들 못 버텨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못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개인들이 못 버티고 가다가 이게 기간은 어느 정도냐면 찔고 나서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 일곱 달 여덟 달 아홉 달 열 달 열한 달 1년이죠 거의 1년 딱 하고 뚫어버립니다. 기간은 뭐라고요? 30개월 이상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36개월이 3년이니까 조금 더 바운더리를 넓히기 위해서 30개월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가장 베스트는 60개월입니다. 60개월 이상 그 전고를 뚫는데 그 뚫을 때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 거래량과 시세가 있어야 된다. 오늘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제가 굉장히 단순하게 말씀드리죠. 30개월을 기억하자. 자 어쨌든간 여기서 이제 시세를 뚫게 됩니다. 뚫게 되니까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약 7,500원 이로 보고 나서 7,400원 보고 나서 7,3에 21 4,30이 3배 이상 갔죠. 8,3에 24에도 3배니까 3배 이상 상승합니다. 진짜 다섯 배 도전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자 이건 조금 더 가벼우니까 방방 뛸 수가 있어요. 방방 여기서 한번 2만 원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15,000원 보고 나서 한번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기가 막히게 한번 내려왔어요. 자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올라갑니다. 이거 이때 개인들이 이거 못 버텨는데 제가 겪어보니까 여기를 못 버티시더라고요. 15,000원에서 여기 한 20일 정도 왔다 갔다 그러면 이 종목이 안 가요. 이 종목 잘못된 거 아니에요. 왜? 이게 뭐냐면 주식은요. 조정은 크게 두 가지 조정이 있어요. 가격 조정이 있고요. 기간 조정이 있습니다. 가격 조정을 우리가 P라고 부르고요. 기간 조정을 듀레이션이라 불러서 PD 조정이라고 그러는데 보시게 되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갖고서 여기서 눌리고 올라가고 눌리고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 종목은 기가 막히게 뭘 만드냐면 추세 상승을 만들어요. 추세 상승을 만든다는 거예요. 추세 상승을.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로직도 만들어졌다. 제가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드리면서 정보에 대한 부분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우리가 주식을 체크하고 보셔야 된다. 그래야지만 흔들리지 않는다. 아래 하단에 보시게 되면 QR코드와 문자샵 3772 황주명 이렇게 입력하시면 여러분들 또 노란톡 오픈 채팅으로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계속 진행해 볼까요? 다원시스 삼성전자 전략적 파트너인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걸 보자고요. 주식이 올라갑니다. 만원에서 22,500원 헐떡헐떡 올라갔어요. 헐떡헐떡 올라가면서 이 종목이 뉴스에 나오겠죠. 이 종목은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자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유증까지 합니다. 유증까지 하면서 기간 조정을 해버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간 조정을 할까 개인들이 다 어떻게 돼요? 에이 이 종목 불법 종목이다. 그러면서 보세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같은 자리에서 다섯 달 여섯 달 일곱 달 여덟 달 아홉 달 열 달 열한 달 열두 달 열세 달 약 1년치 조정을 갑니다. 가격 조정은 아니죠. 기간 조정이 들어가죠. 그러면 우리 워렌 버핏의 투자법에 의하면 워렌 버핏의 투자법에 의하면 우리는 2만 원 이하에 사는 것이 맞죠. 좋은 종목이 좋은 종목이 시장에서 소외되었을 때 그러니까 워렌 버핏 돈을 잃지 마라. 그걸 따라가라는 얘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이 기간 동안에 기간 조정 이후에 싸게 사는 조정 이후에 주가가 올라갔는데 내가 이게 싫다 이거예요. 나는 성격이 급해. 난 주식이 수익이 좀 빨리빨리 났으면 좋겠어. 이 밑에 사서 내 2만 원부터 17,000원부터 사가지고 이걸 온전히 내가 다 먹어야겠다. 다 수익을 내야겠다는 로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우리가 이 전고를 돌파한 자리 2만 2천 원 2만 천 원 부분부터 매매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2만 천 원에 매매를 했다 치면 3만 천 오백 원 3만 2천 원 정도에서 매도할 수도 있겠죠. 더 간다 큰 종목이나 펀더멘탈 모두 다 공개된 재료 중에 좀 시세가 슈퍼사이클보다는 개별 사이클일 때는 약 50% 파동만 못 나와더라도 주식은 주가 상승과 파동의 변화를 맞춰갈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제 예전에 이제 삼성전자 이슈랑 삼성전자 모멘텀 관련돼서는 주가 많이 갔죠. 그런데 이런 그런 얘기 하실 수 있어요. 이런 자리 사주면 최고자 아니야. 이런 자리 못 잡으시냐. 이런 자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자리 보면. 이런 자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런 자리는 특별하게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자리를 언제 나갈지 예측하면 그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저는 봐요. 여기서 네 번째가 움직이고 할 수도 있잖아요. 가장 베스트는 내가 여기서 잡아서 이렇게 수익이 났습니다라고 하지만 공통되거나 어떤 평균화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공통된 확률이 높은 것이 기법인 거예요. 공통된 확률이 높은 것이 기법이라고요. Probability가 높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가 공통된 확률은 내가 쓰리 바닥을 잡고 올라가더라. 이게 공통된 확률인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 확률이 정말 높은지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고민과 고심이 있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원시스에 대한 부분들도 그림을 봤고요. 투자 심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한정기술이죠. 정말 안 그렇던 종목이에요. 우리나라가 원자력이 사실 굉장히 안 좋았었습니다. 리스크 했었죠. 일본에서 원전 유출이 좀 있었고 중국 쪽에서도 자연재로 인해서 원전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원전기술이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 원전기술이 뛰어난 데다가 미국이 인정을 해주고 미국과 같이 여러 가지 플레이드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미국과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든든한 지원금이 파트너로 되어 있을 때 그 파트너와의 시너지 효과는 굉장히 맥시멀이다. 맥시멀. 아니. 풀로 찬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원전이 그 케이스죠. 미국과 함께 하면서 오히려 더욱더 추가적인 시그널. 영국이라든지 어떤 경쟁사들과의 대립 구도에서 조금 더 유리한 입지를 찾을 수 있는 것. 그다음에 미국과 함께 또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 중에 원전이 있고요. 또 하나가 아직 나오지 않은 이야기. 내년도 이야기 하나 제가 말씀드리니까요. 내년도 이야기. 그래서 신고가를 하면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트렌드가 바로 반영되기 때문에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국방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커요. 국방 얘기가.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그러니까 이 종목들이 좀 빠질 거예요. 이걸 워레버피 투자법으로 볼 수도 있겠는데 국방 이슈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결국은 국방 이야기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호주에 지금 장갑차 그리고 레드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출 이야기들 기타 등등 기대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군수물자나 군사는 뭐가 장점이냐면 5조 이런 단위로 가요. 조 단위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최근에 뉴스 나왔던 게 하나 디펜스라는 종목이죠. 하나의 유로스페이스가 하나 디펜스의 지분을 갖고 있고 내년도 상반기 때 어떤 계약적인 딜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특별하게 나올 게 없으니까 흘러내리다가 어느 정도 구간 만들어 놓고 다시 강행해 갈 가능성이 있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라도 하나 그룹주들을 좀 감안해서 볼 수도 있고 관련된 섹터들에 대한 것들 조금 더 우리나라가 어떤 다른 나라와 좀 제외해서 진행되고 있는 비즈니스 딜들에 대해서는 알아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좀 더 번외 얘기들이 많이 갔는데 2만 5천원 부분에 있어요. 종목 자체가 그러면 두 배의 자리가 5만 원이죠. 5만 원 자리에서 사실은 쉽지 않았어요. 처음에 갔다가 눌립니다. 눌려가지고 주종을 받고 그런데 이 뉴스가 지금 어쨌든가 전력난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중국이라든지 여러 가지 에너지 부족난과 함께 주가는 다시 왔다 갔다 그 다음에 2만 5천원의 3배인 7만 5천원까지 갔죠. 3배까지 갔으면 조금 고민을 해야 돼요. 종목이 전국을 돌파하고 3배 갔으면 거기서 하락해도 사실은 이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종목이 60개월의 신국가를 돌파하고 3배 이상 갔으면 그 자리에서 원점까지 떨어뜨리다 하더라도 이 수급에서 중심값 이상의 매수를 따라가면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로직입니다. 구간이고요. 제가 이 부분까지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종목을 보실 때 2배 정도 갈 수 있는 종목이면 좀 크기 감이 있고 그 다음에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좀 빅딜일 때가 오히려 2배 정도 3배를 가는 경우의 수는 일단은 지금 그 전체적인 사이클 자체가 맞춰져 가고 있고 시장이 어떤 핵심 섹터가 될 때 5배는 진짜 1A 하나의 방식으로 주가 갈 수 있는 방식 그 다음에 10배는 잘 안 나옵니다. 전구도를 파고 10배하는 종목은 우리가 2000개라고 봤을 경우에 한 2개 내지 4개 얼마나 적은 거냐면 2000개의 10%가 200개죠. 1%가 20개입니다. 0.1%가 2개입니다. 0.1% 정도의 확률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에 엔터주들 공연장이 지금 굉장히 핫합니다. 저는 엔터주들 중에서 바닥에 있는 엔터주들을 잘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SM 같은 경우도 주가가 정말 안 갔어요. 2018년 19년도부터 19년 20년도로 계속 같이 홍보합니다. 이걸 무슨 조정이라고 부른다고요? 가격 조정 아니죠. 기간 조정이죠. 기간 조정 이후에 우리는 시세를 분출하는 모습을 봤죠. 종목 큽니까? 작습니까? 크죠? 계산하기 좋죠. 제가 지금 오늘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겠네요. 30개월 이상을 돌파하냐 그다음에 그 자리에 2배 갈 수 있느냐 2배 8만원 8만원부터 SM이 좀 늦습니다. 어쨌든간 8만원을 가는데 전고를 뚫고 나니까 여기서부터 16,000원부터 갖고 있었으면 너무나도 베스트겠지만 혹은 2만원에 사고 있으면 수익이 극대화되겠지만 내가 시간적 개념 시간적 개념이 좀 아깝다. 나는 비싸게 주더라도 비싸게 주면 우리가 빨리 가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조금 더 빨리 가려면 기차 있죠. 기차 기차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차가 빨리 가는 거에 따라서 좀 가격이 달라요. 무궁화보다는 세마로가 더 비싸고 세마로보다는 KTX가 비싸죠. 속도의 차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편리함의 차이도 있겠지만 그러면 빨리 가는 대신에 주가는 비쌀 수밖에 없겠죠. 할인율이 없습니다. 자 그럼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만화의 3, 4개월 안에 주가가 승부가 납니다. 원래 한 달 안에 100% 가면 굉장히 큰 변동성이고요. 그 외에 흐름이 나온다 하더라도 참고해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설명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결국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 정보에 대한 선택과 취합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들은요. 아래 하단에 QR코드와 문자 샵 377이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 입력 후 보내주시면 또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도 함께 받아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미있으시죠? 자 그럼 JYP 보겠습니다. 자 JYP 엔터 메타버스 이슈로 좀 투과를 봤습니다. 이 엔터 메타버스라는 건 카카오 이슈가 좀 같이 붙어 있습니다. 자 엔터 메타버스 엔터 메타버스 이슈로 좀 투과를 받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가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한 1년 정도 횡보했습니다. 물론 15,200원 2만원에서 하면 베스트겠지만 제가 그랬죠. 급행을 타려면 더 돈을 주셔야 됩니다. 더 빠른 것을 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어떤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급행은 어딥니까? 정고 자리를 돌파하는 자리인데 약 2기간 동안에 정고 자리를 돌파했죠. 조금 더 기간은 길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전 이 기간으로 보고 나서 한 2만 7천원 구간이었고 딱 2배 5만 4천원 지금부터 좀 느려지죠. 일단은 종목이 좀 크기가 있으면 2배가 될 때부터 털컹 덜컹 거린 거예요. 덜컹 거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3배 정도 가게 되면 큰 종목들이 3배 이상의 사이클이 나오게 되면 우리는 조금 더 고심하고 접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다양하게 생각해 보시는 부분도 분명히 필요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기법이라는 것을 좀 3가지 정도 키워드를 두고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요. 30개월 이상의 고점을 찾아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30개월 이상의 고점을 찾고 나면 자 주가는 2배 3배 4배 5배 10배 순으로 간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가는 것이 2배고 3배 가고 3배 가고 나서 미뤄도 하락시켜도 사실은 의심치는 않다. 자 4배 5배는 굉장히 베스트고요. A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0배는 S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급은 1년에 3개 4개도 안 나옵니다. 즉 1%가 아닌 0.1%에 도전하는 노직이고 이것을 선택하고 초이스했다면 굉장히 잘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가적으로 봤을 경우에 특히 이제 우리가 뚫을 때 어떤 특정 악성 매물을 뚫을 때는 우리가 그 신뢰성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신뢰성 신뢰성이 있으려면 거래량과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합리적으로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주가는 종가 마이너스 시가가 7% 이상인 종목들 그러니까 양봉을 뿜으면서 그 다음에 대량 거래 상가 나오게 되면 오히려 투매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좋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건 바이 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코스피를 볼게요. 참 안타깝죠. 그죠? 코스피를 보게 되면 또 미국 빈시와 디커플링이 되다 보니까 참 어려운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피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주식은 이렇게 갈 것만 가는데 전체적으로 2차전지가 좀 못 갔죠. 최근에 2차전지가 조금 실적적인 자동차 실적 우려감이 사실 좀 있었는데 근데 순환매가 될 거예요. 2차전지는 결국은 다시 가는 오직으로 바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럼 2차전지가 살아남아 주고 2차전지가 살아남아 주고 삼성 SDI라든지 SK 이노브레이션 그 다음에 LG화 이런 종목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제가 메타버스 얘기를 드렸는데 메타버스는 삼성전자가 될 수도 있고 SK에닉스가 될 수도 있겠죠. DDR5 이후에 또한 램의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램값이 떨어지게 되는데 램값이 떨어지게 되면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교체하는 거예요. 지금 CPU가 굉장히 인테리에서 만든 CPU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 CPU에 맞춰서 램도 커져야 됩니다. 머리가 좋아지게 되면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리죠. 램은 우리가 CPU라는 것은 머리고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제가 CPU를 얘기 드리죠. 그럼 그 램은 뭐냐면 책상에 올려놓을 수 있는 책이 갯수예요. 즉 머리가 좋다면 여러 가지 책을 다 스캔해서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램입니다. 그 다음에 롬은 혹은 우리가 SSD라든지 디스크 하드디스크 HD 이런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하면 접어서 잠시 책꽂이 넣었다가 다시 빼는 것을 하드디스크라고 하는데 지금 시장에서 일단은 2차전지 관련된 이슈는 다시 바닥을 찍고 돌아서려고 준비하고 있고 메타버스 관련된 것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구분이 되는 거죠. 메타버스가 IT로 가느냐 혹은 플랫폼으로 가느냐는 건데 IT 쪽으로 갔을 때는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실적적인 우려감과 펀더멘탈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도 무난하게 좋은 흐름 만들어지고 있고 다만 건설체강 그리고 조선 이런 쪽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다 보니까 개인들께서는 투자 관리를 좀 해줘야 되고 제가 채널형 하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코스피는 채널형 하락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올라오게 되면 딱 올라오게 되면 매도치고 올라오게 되면 매도치면서 물량을 코스피 종목 대형 종목들 좀 줄여놓는 것도 하나의 투자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를 보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도 좀 그래도 코스피보다 좀 널널하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코스피가 오히려 코스피가 코스피 보다 안 좋을 때는 이런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시장에서 한번 대세상승을 만들고 그 대세상승 이후에 다시 늘렸다가 올라갈 때 시총이 부담이 덜 됩니다. 즉 우리나라에 대해서 누군가가 종목에 투자를 해줘야 되고 그 종목에 투자를 했을 때 갈 수 있는 건데 시총 부담감이 덜하기 때문에 코스피슈나 코스피 리스크들도 훨씬 더 줄어들 수 있다는 부분까지도 참고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이 오히려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코스피가 조금 더 느리게 움직일 수 있다.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 왜 그러냐 결국 테이퍼링이라는 단어 시장에서 자금을 어떻게 걷어갈 거냐 에 대한 부분이고 그것이 오늘 또 FOMC 이야기들이 있겠죠. 그래서 FOMC에서 테이퍼링 긴축 정책을 어떻게 진행할 거냐 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시장은 굉장히 곤두서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개별주의주로 좀 보시고 그 개별주의주 중에 선택과 집중을 잘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코스피보다는 지금은 자금 유동성이 좀 풍부하게 돌아갈 수 있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자금은 한계가 있어요. 3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데 코스닥은 한 2조면 다 투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코스피는 오히려 3조가 아니라 10조가 되다 보니까 자금적 위험이 잡히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우리가 공부해보시면 좋다. 이런 이야기까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은 전체적인 시장과 스토리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시면 또 성공 투자가 되실 건데 또 오늘 못다한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 부분은요. 아래 하단에 보시면은 QR코드와 문자 샵 377이 황주명 입력 후 전송해 주시면 또 다양한 정보들 여러분들 함께하실 수 있으시고요. 매주 일요일입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제가 트렌드 얘기 많이 들어요. 시장 어렵고 고달프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의 어떤 든든한 어떤 등대 등대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잘 운행할 수 있도록 그 빚을 보쳐주는 것이 등대라고 우리가 부르죠. 내가 여러분들의 등대가 될 수 있도록 시장과 그 다음에 어떤 산업과 종목에 대한 탑다운 방식이라고 그럽니다. 개별 종목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그 큰 흐름을 보실 수 있으셔야지 이 주식시장에서 성공 투자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기준을 본질적인 것을 잘 잡고 흔들리지 않는 매매를 하셔라. 그리고 그 흔들리지 않는 매매 오늘은 신고가 편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언제나 든든한 수익을 응원하고요. 든든한 기준을 응원합니다. 언제나 성공 투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황금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